안녕하세요. MBA 부동산입니다. 영종도 투자 저는 먼저 인천공항의 개발 로드맵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영종도는 인천공항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이 없었으면 영종대교, 인천대교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공항 신도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종도의 각종 개발 사업은 인천공항의 로드맵과 연관됩니다. 저는 심지어 제3연육교 또한 인천공항에 필요해 위한 것이지 영종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로드맵은 2028년까지 1억 명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KD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계속 순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의 1억 명 목표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관문에서 동시에 최종 목적지로의 변신 인천공항공사는 물류사업, 관광사업, 항공지원사업, 첨단산업 유치사업을 통해서 1억 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류 같은 경우 최고의 네트워크와 인프라, 아시아 최고의 하물공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영종도의 빼앗은 자연경관과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사업을 통해서 관광허브로 거듭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배선센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호텔, 가즈노, 아레나, 테마파크 등 2022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명소로 인스파이어 리조트 건설소서 낸다. 즉, 이 사업의 주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인스파이어가 별개가 아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해서 주변 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제유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2046년까지 6조 원을 들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쪽국제업무지구의 440만 에다제고 약 130만 평의 4단계에 걸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리조트가 들어서는 부지를 99년 동안 빌려주고 공시지가의 5%와 리조트 영업일리부를 임대를 받는다. 또한 항공지원사업도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항공기 운항수요와 인프라를 가진 인천공항, 기완항기술력을 가진 파트너사 위치로 항공기 활용 편의와 안전을 주고 첨담산업단지, 첨담산업의 생산거점 확보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중심 전자부품, 바이오, 의약품 제조 등 항공운수, 필수산업 집중 유출, 첨담산업 기반 경제 활성화 및 인천공항 항공수요 창출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인천공항의 항공수요를 자체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는 사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항 횟수는 연간 60만화로 여객은 1.6억명으로 화물은 630만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단계 공사의 핵심은 제2터미널 확정과 제4활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요객용량은 7700만명에서 1.6억명이 되고 활주로는 3개에서 4개 제2터미널의 시설은 73.5만 m제곱이 되는 것이고 운행 횟수는 50만에서 60만원 화물용량은 500만톤에서 630만톤으로 총 사업비는 18조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고 효과는 생산유발이 9.3조원 부가가치가 3.3조원 취업유발이 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향후 6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을 과연 용종도라는 성읍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떻게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공항관련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운세동입니다. 운세동은 행정부역상 이렇게 넓은 부역이 되겠지만 공항관련 시설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운세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 집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종도의 총 인구수는 10만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만명 정도가 3만명이 운세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보게 되면 전입 인구수는 만 1만명 정도 전출 인구수는 9천명 정도에서 연평균 중감률을 7.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세동 3만명 인구에 대한 연령대별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충구, 운세동 가장 전에 튀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된 20세에서 29세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운세동 내 주택 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시리얼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런 조건으로 그 다음에 전용면적은 최소에서 최대 이런 조건위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운세동에는 총 만 7,320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파트는 8,378호 5세대 연령군 1,483호 오피스텔은 7,461 앞서 보여드린 20대들은 어디에 살까요? 가장 오피스텔이 유록하겠죠. 향후 6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 6주로부터의 융부유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정대교와 인천대교가 있지만 이 두 대교만으로는 급격한 인구 유혹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연육교가 신산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청 정리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8년까지 이용계획 1억 명 유치 목표로 단순한 운송사업뿐이 아닌 관광, 물류, 항공지원 첨단 유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6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0정도 내의 주택수요는 빠르게 증가하여 조만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